어 변한다 오오통 곰탕색이 사라졌다 한번 푹 고아놓으면 하루 이틀 아니 일주일까지도 메뉴 걱정이 없다는 바로 그 사골곰탕 예전이야 큰 들통에다 하루 종일 푹 고아서 만들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서 단 몇 분 만에 든든한 한 끼 곰탕을 만날 수 있죠 이 곰탕을 그 자체로 즐기기도 하지만 박스째 쟁여두고 김치찌개, 부대찌개, 청국장 등 각종 곡물 요리의 베이스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곰탕을 끓이려다 제품 패키지 뒷면에 희한한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맑은 곡물이 탁해지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탁했던 곡물이 맑아진다고요? 이것도 알포인트 탁이라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어요 준비물은 냄비와 생소고기 그리고 비비고 사골곰탕 끓기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두 냄비에 각각 사골곰탕을 투여하고 불을 올려볼게요 벌써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만 일단 실험에 집중! 끓기 전에 생고기를 넣어야 맑아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쪽 냄비에 생고기를 넣어볼게요 변한다! 진짜 색이 변하네요 실험을 해보니 생고기를 일찍 투여한 사골곰탕의 경우 60도를 넘어서자 갈색을 띠는 침전물, 응고물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더니 뽀얗던 곡물이 거짓말처럼 투명해졌습니다 반대로 팔팔 끓는 곰탕에 생고기를 투여했을 때는 별 반응 없이 우리가 바라던 진하고 뽀얀 곡물이 완성되는데요 물론 뒷면의 상세 설명에는 제품의 조효성분과 핏물의 석이 인한 단백질로 인한 것이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라고 나와있지만 궁금하잖아요? 왜 이런 투명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국물의 색깔에 온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이 제품을 개발한 연구원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생고기를 넣으면 맑아지는 사골곰탕 정체가 뭔가요? 사골곰탕과 생고기의 핏물이 만나서 일종의 혈액 응고 반응과 같은 현상입니다 먼저 단백질의 특성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종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 60도 전후에서 단백질은 변성이 일어나요 특히 혈액에도 단백질 성분이 있어 변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골곰탕이 끓기 전에 생고기를 넣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서서히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고요 팔팔 끓을 때는 고기가 빠르게 익으면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서 국물이 맑아지는 정도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시대의 제1재당 연구소에서는 사골곰탕이 맑아지면서 떠오르는 이 응고물의 성분을 분석했는데 철, 단백질, 지방 성분의 함량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응고물의 단백질의 양이 맑은 국물 대비 약 10배 이상 많았고 반응은 함은 맑은 사골곰탕엔 이 성분의 함량이 현저하게 낮았어요 여기서 생고기 혈액이 사골곰탕과 모두 반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응고물은 먹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닐까요? 말씀드렸듯 주로 생고기에서 나온 핏물의 형태가 변한 거기 때문에 드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굳이 불순물을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웬만하면 생고기를 끓일 때 넣으셔서 맛있게 드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문득 궁금해진 투명해진 국물의 맛은 어떨까요? 약간 라이트한 느낌?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사골곰탕의 다양한 영양 성분이 생고기의 혈액 성분에 엉겨붙으면서 맑아진 국물에서는 확실히 곰탕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푸우 고아 삶은 뽀얀 사골곰탕을 제대로 즐기려면 꼭 국이 팔팔 끓을 때 고기를 투척하길 추천드려요 아유 피디님 혼자 안 살아서 몰라요 이게 한번 이렇게 끓여놓으면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든든하게 먹거든요 싹! 야무지게 먹어야지 맑아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